안녕하세요. 장사건프로입니다. 우리가 식당이나 술집을 가게 되면 낱개로 나오는 메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계단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를테면 만두나 새우튀김 그리고 꼬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메뉴로 나오게 되면 이 메뉴의 가격이 얼마니까 이 한계단 가격은 얼마이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. 보통은 이런 메뉴들이 이 한계단 가격이 얼마인지 자동적으로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끔 메뉴 가격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뇌가 이 만두는 한계 2,000원이구나 이 새우튀김은 한계 1,500원이구나 이 꼬치는 한판에 3개가 나오는데 6,000원이니까 한계 2,000원이구나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유추할 수 있게끔 나도 모르게 뇌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메뉴 가격을 책정을 해놓는 건 이 메뉴가 저렴한 메뉴일 때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메뉴는 비싸다 아니면 이 메뉴는 저렴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각자 다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메뉴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가격 책정을 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. 예를 들면 개당 원가가 400원이 치즈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이 치즈볼이 5개가 나간다면 원가는 2,000원이겠죠. 그러면 판매가는 4,000원 정도에서 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샐러드나 기타 가니쉬는 다 빼버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4,000원에 팔면 꽤 저렴한 메뉴에 속합니다. 왜냐하면 원가 대비해서 마진을 많이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5개를 4,000원에 팔면 걔는 얼마인가요? 바로 0.1초만에 계산이 되셨나요? 나도 모르게 뇌가 돌아가면서 이 한 개당 가격은 얼마인지 유추가 되셨나요? 물론 지금은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한 개당 가격은 1,000원도 아니고 900원도 아니죠. 바로 800원입니다.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막상 식당에 가거나 메뉴판을 보았을 때 이런 가격 구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뇌가 0.1초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10진법이나 5진법으로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죠. 자 그럼 이렇게 저가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사람들이 이 개당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. 그럼 판매가가 4,000원이 아닌 5,000원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10진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개당 가격이 1,00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메뉴는 저렴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저가로 책정을 할 때는 4,000원보다는 5,000원이 낫습니다. 왜냐하면 가격이 바로 10진법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. 사람들도 개당 1,000원이라고 바로바로 0.1초만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메뉴는 저렴한 메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. 마진도 판매가 4,000원보다는 5,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마진이 1,000원도 남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겠죠. 그럼 반대로 치즈볼 가격을 1만원이라고 책정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치즈볼 한 개당 가격은 2,000원이죠. 누가 봐도 비싼 가격이고 바로 머릿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산이 됩니다. 그러면 차라리 1만원보다 마진을 1,000원 더 줄여서 9,000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생각이 가능한가요? 0.1초만에 이 치즈볼 한 개당 가격은 얼마인지 바로 유출하셨나요?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은 본인이 즐기러 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술을 한 잔 마시거나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바로바로 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.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진법이나 5진법으로 떨어지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. 나도 모르게 계산이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. 물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더라도 말이죠.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즈볼 가격이 9,000원이면 개당 가격은 1,800원입니다. 사실 만원도 판매가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9,000원도 매 한 가지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메뉴 가격을 책정을 할 때에는 개당 가격을 10진법이나 5진법으로 떨어지도록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. 그 반대의 경우라면 10진법이나 5진법으로 계산을 못하도록 메뉴 가격을 정해서 뇌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. 당연히 일부러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간혹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. 이런 가격 책정법은 마케팅 기법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논리에 속하는데요. 사람의 뇌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경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. 경험에 의해서 말이죠. 우리가 늘 외우고 다녔던 구구단에서 말이죠. 그리고 10진법이나 5진법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.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죠. 그렇게 되면 이 계산된 값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 메뉴는 비싸다, 이 메뉴는 비싸지 않다, 저렴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메뉴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님에게 느끼게 해주느냐 아니면 못 느끼게 해주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. 반대로 이 메뉴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을 했다면 손님들이 그걸 느끼느냐, 안 느끼느냐 뭐 그 차이죠.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가게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. 오늘은 이 가격 책정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. 사실 이 가격 책정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사실 저렴한 메뉴만 판매할 수도 그렇다고 비싼 메뉴만 판매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식당입니다. 때문에 이 가격 책정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새로 신메뉴를 내시거나 평소에 마진이 조금 적었다고 생각하시는 메뉴 아니면 마진은 괜찮은데 평소에 잘 팔리지 않았던 메뉴들이 있다면 가격을 아주 조금씩만 수정을 해보세요. 한 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사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겁니다.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장사 권프로였습니다.